난 운명에 희롱당하는 바보다. 저 한강배 씨 안 좋아해요. 난 사랑의 목숨을 거 바보다. 택배 왔습니다. 택배 기사가 성에 차겠어요? 그냥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건데. 야, 됐다 그래. 조건 따지면서 하는 게 사랑이니? 사랑이야? 그런 게 똑똑하고 현명하다고. 잠깐, 이름이 뭐라고? 어른마녀야. 볼 수 있을지도 몰라. 당신 뭐야, 어? 뭔데 껴들어? 내 어디서 처녀 귀신이 온유와 서리바람을 날리나 싶어 찾아왔지. 보라 씨의 영혼이 아직 여기 있다는 거죠? 그 남자도 그랬냐? 네가 좋아했다는 그 남자. 벌주야, 너와 저 다리 닮은 것을 아느냐? 나에게 행복한 기억을 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.